브이앱에서 만나시는 거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반싱 어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열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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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모두 안녕 나는 우리는 지금 나고야 공연을 끝내고 가는 중입니다 네 공연을 끝나고 가는 중이에요 원스 원스! 보고 싶어 지금 보고 있어요 원스? 보고 있어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어요? 지금 223명 왜? 223명 223 오케이 223명이 닌이상 닌이상 303명이 들어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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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 나 보고 싶었지 아니 그래 원스 보고 싶었지 아니 나 V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니까 왜 안 꼈어요 왜 안 꼈어요 왜 안 꼈어요 어머니 팔 아프겠다 바랍바 바랍바 와! 나 심지어 바랍바 바랍바 진짜 진짜 대박인가요 나 바랍바한테 없었는데 그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지금 저희 일본에 있어요 얘기 잘 듣는 거 다 알아 우리 일본에 있는 거 근데 지금 프라이스잖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여기 택시 아니에요 여기 택시 아니에요 택시에요 여기 택시 택시? 택시 제가 아까 예약해서 잡은 거에요 멈추시네요 아 제가 어제 채영이랑 미나랑 브이앱 할 때 제가 댓글 남긴 거예요 제가 한 20개 정도 남겼어요 댓글 근데 나영 언니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욕하면서 계속 댓글에 이거 쓰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계속 모모도 보고 있어요 모모도 보고 있다 모모도 보고 있어 모모 반신욕 가면서 보고 있어 이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댓글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찾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아 만약에 20개나 댓글을 잘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본 거잖아요 근데 택시라는 그 댓글은 얼마나 많으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택시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잠깐 빡 봤을 수도 있고 네? 앙콜 앙콜은? 앙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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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앙콜해요? 왜 앙콜해요? 아 아레나 투어 앙콜? 아 아레나 투어 앙콜? 글자에 난 부러워 아 다나옴 언니가 원새로분들 글자에 저 부러워하셔야 될 걸요 지금 진짜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어제 채영이 V를 보고 있었다? 아 진짜? 근데 채영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채영이 어제 말인 거 같아 왜 웃겼다고? 나도 별로 안 웃겼어 나 좀 봐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채영이 아 채영이가 막 댓글을 읽는데 본인 칭찬을 읽는데 아 언니 예뻐요? 하하 감사합니다 계속 손톱에 써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귀엽고 웃긴 거야 진짜 잘 입고 다닌다 이거 한 1년인가 2년 전에 다 잘 주신 거 아니었나? 몰라 기억 안 나 러브리 보여주세요 러브리 난 나 캣슬댔어 러브리 보여주세요 어머 러브리 여기 있어 여기 귀엽죠 귀여워요 안 나갔나 러브리야 네 아니에요 다 맞는데 앞에 앉을 걸 그랬나 보네 같이 앉을 걸 그랬네 같이 앉을 걸 그랬네 무릎 위에 앉을 걸 그랬네 뭐래 어머니 댓글 읽어줘요 댓글 읽어줄게요 너무 하얘서 안 보여 러브리 하이 두부두부 해달래 두부두부 두부두부 해줘 시작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알잖아요 무슨 날이었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해줘요 어제 어제 무슨 날이었냐면 바로 저의 날이었대요 저의 날은 뭐예요? 그거 언니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그거? 왜 두부의 날이지? 한국말로야? 못하나? 한국말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근데 왜 나도 진짜 궁금해 그 토우가 토우는 이해가 가는 토우 왜 호우야? 호우이? 호우이? 호우카 호우카 10월 2일 Türk 1일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거 토우 10일 토우라고 해요 토가 할 때 토 후 토加 할 때 2가 그리고 매maan 그 czasu 두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두부의 날이에요 하이 고마워요. 축하해줬어. 아무도 축하 안 했거든? 아무도 축하 안 했는데? 축하해줬잖아. 갑자기 문제가 들어왔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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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택시인지 아세요? 택시 아니거든요? 네 vortex 와주네요. 오 요즘 외운 일본어. あります. 어떻게 될까요? 오후. 오후. 다른 invit& 다르비석이 더 어려운거 배웠잖아 많이. 많이도 binds Fachs toning이iat 안 나. О оч planners. 어. vois. 음. 음. 진짜요? 네 뭐요? 세상 anges어 대형 도전지가 다른 멤버들은 다른 차에 있어서 저희 이거 셋 셋 나눠가지고 차 탔어요 아셨냐 애들 더 뭔가 예쁘게 많아요 오늘 라이브 재밌었대요 아셨습니까? 오늘 아레나 투어 재밌었대요 감사해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저는 아레나 투어의 영상들 있잖아요 처음 영상이랑 중간 영상이 되게 좋아요 멤버들 다 잘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못 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번에 영상 볼 그게 없을지 너무 신뢰했어 음 전개해주실 건가요? 저거는 공이라고 하지만 아닌데 그냥 표정으로 왜 입술 내밀었어요? 오빠 깨부리네요 왜 깨부렸어요? 저희 안말 보고 싶은 사람 안말 보여드릴게요 짠 키티 짠 왜 오빠가 양말동한테 보여달라고 했는지 알아? 앞에서 냄새가 나니까 아아 한 번 내리라는 소리였어 어머니 저거 오빠가 지금 의자에 똑바로 안 앉아주고 앞에 이렇게 설려있는 거 뭐야 죄송해요 그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냄새라는 게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마늘이나 파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스트레스 냄새라는 걸 오늘 또 밝혀줬대요 대박이죠? 저거 그런 마늘이랑 파 많이 먹어서 냄새가 나 그쵸 저거 그 생각했는데 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마늘이랑 파가 섞인 그런 냄새가 나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그냥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검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냄새가 나 그런 거 되고 저런 거 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는 거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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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냄새 안 좋아 당연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트와이스 보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무섭다 이제 거의 다 왔대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비밀이에요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비밀이에요 저희는 비밀스러운 트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겠죠? 원스 또 봐요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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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안녕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나한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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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